1. 스피셜 활용 밀린 기능사 1강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스피셜 활용 밀린 기능사 1강에 이어서 오늘은 2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새 파일 작성이란 탭이 팝업이 됩니다 부품 2D 및 3D 객체 작성 탭에 스탠다드 IPT 클릭하고 하단의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벤터 3D 모형 작업 화면으로 넘어왔죠 상단의 2D 스케치 시작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좌측 작업 트리의 원점 폴더의 XY평면을 클릭합니다 원소재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직사각형을 클릭하고 원점을 클릭, 우상단 방향으로 클릭, 치수 구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가로가 69, 엔터, 세로가 70이네요 70 엔터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눌러 스케치 화면을 빠져나옵니다 돌출을 눌러서 도면에 나와있는 치수를 거리 A에 입력합니다 22 엔터 이제 외곽의 오픈 포켓을 작업하기 위해서 다시 2D 스케치 시작 버튼을 누르고 모델의 정면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의 편리를 위해 우선 중심선부터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방향 중앙선은 밑에서부터 35, 길이가 70이니 중심점에서 중심점으로 그립니다 세로 방향 중심선은 오른쪽에서부터 34.5, 전체 길이가 69이니 동일하게 중심점에서 중심점으로 그립니다 그런 다음 ESC를 눌러서 선 그리기 기능을 취소하고 왼쪽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중심선 2개를 클릭하고 상단의 형식 탭에 구성을 눌러서 점선으로 변경합니다 다시 ESC 누르고 이제 외곽의 프로파일을 그려주도록 할 건데요 이전의 1번 과제와 마찬가지로 모든 라운드와 챔퍼는 가능한 한 직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상단의 선 버튼을 클릭하시고 위에서부터 그리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그리는 방법과 같이 그리실 때에는 형상만 비슷하게 그리시되 다른 선들에 의해 불필요한 스냅 구속이 걸리지 않게끔 구속을 최대한 피해가며 그립니다 이제 치수 구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외곽 라운드 대각선 순으로 구속 치수를 기입하도록 할게요 이 선과 왼쪽 70자리 직선 사이는 5 이 선과 밑에 선 사이는 4 이 부분을 계산하기보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이라고 구속을 주면 완료됩니다 이 부분은 4라고 구속을 줬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63이네요 이제 라운드에 대한 치수 구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R9 2배로 곱하면 18이죠 이쪽은 R10 2배하면 20입니다 여기는 도면에 18이라고 치수가 주어져 있죠 이제 평행구속을 주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9 여기서 여기까지는 10 여기는 절반이니 9입니다 이제 도면을 보면서 각호의 R만큼 거리구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각선은 각도와 거리치수가 주어져 있네요 우선 130도 먼저 각도구속을 주도록 합니다 이 점에서 가로방향 중심선까지의 거리가 21이죠 전체적인 치수 구속이 완료되었구요 상단에 스케치 마무리 버튼 클릭하고 상단에 돌출 버튼 클릭 도면에 치수만큼 거리 A에 6 반전 확인을 누릅니다 목각기를 이용해서 라운드를 주겠습니다 라운드 값에 9를 미리 입력하시고 도면을 보면서 9mm인 곳에 라운드를 주겠습니다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확인 버튼 클릭 밑에 라운드 10자리가 남아있네요 목각기 클릭 10 입력하고 한 번 더 여기 확인 이쪽은 R6이구요 목각기 6 입력 클릭 확인 도면에 챔퍼 5자리가 두 개가 있죠 한 번 더 못 따기 클릭 5mm 입력하고 확인 도면을 확인하여 모서리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제 내부 포켓 작업이 남아있죠 상단에 2D 스케치 다시 시작 누르고 윗면을 클릭해 줍니다 내부도 비슷하게만 그려주구요 우선 중심선부터 그릴게요 중심점에서 중심점으로 세로도 중심점에서 중심점으로 왼쪽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중심선 두 개를 선택하고 구성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내부 포켓 형상을 비슷하게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스냅 구속을 피하면서 그립니다 자 대충 다 그렸으니 치수 구속을 줘야겠죠 상단에 치수 버튼 클릭하고 이 부분은 16 여기는 R6이니 12 중심선에서부터 맨 위에 선까지 25 이 점은 중심선까지 10 이 선은 이 세로선과 120도 이 선은 중심선과 5 이 세로선과 중심선 세로선 중심세로선 사이는 2 중심세로선과 우측의 세로선 사이는 15.5 제일 왼쪽 오른쪽 세로선 사이는 30이네요 자 치수 구속이 완료되었으니 스케치 마무리 버튼 클릭하시고 돌출을 클릭하고 형상을 선택합니다 도면에 치수만큼 거리 A에 5 기입하고 반전을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내부도 못가기를 통해 라운드를 주겠습니다 못가기 누르시고 치수에 6 기입하신 다음에 도면을 보면은 여기 R6, R6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라운드를 줍니다 자 이제 R5와 R3 모서리에 라운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구멍을 뚫기 위해 내부 포켓 윗면을 클릭하고 2D 스케치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자 원 클릭 중앙에 대충 그리구요 치수 구속을 줘야겠죠 원 클릭하시고 8파이 입력 확인 원의 중심점과 왼쪽 끝까지의 거리가 34.5 중심점과 맨 아래까지는 35 스케치 마무리 클릭하고 돌출을 누릅니다 방향을 반전하고 전체 관통 확인 자 이렇게 해서 공개문제 2번도 모델링 작업이 완료됐죠 자 다음은 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델링 작업이 다 됐으니까요 이제 캠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리본바에서 캠을 선택하고요 캠 작업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할 기계와 공작물 자표계 원점과 소재의 형상을 정의하는 이 셋업 공구의 목록과 형상을 정의하는 공구 라이브러리 센터 드릴 작업, 드릴 작업, 외부 윤곽, 내부 포켓 순으로 가공 경로를 생성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확인한 뒤에 NC 코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인 셋업으로 장비 공작물 자표계 원점 스톡을 생성하겠습니다 우선 상단의 리본바에 셋업을 클릭합니다 머신의 선택을 눌러 장비를 밀링 3축 장비로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워크 자표계의 방향을 Z축 혹은 Z축 평면 X축을 선택으로 변경하여 원점을 설정하겠습니다 모델링 상의 Z축이 될 곳을 클릭한 다음 좌측 탭의 X축 아이콘을 선택하고 모델링 상의 X축이 될 곳을 클릭 좌측 탭의 스톡점 아이콘을 선택하고 원점이 될 곳을 선택하여 원점 세팅을 합니다 만약에 축의 방향이 반전되어 있다면 좌표계의 축을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톡 탭으로 넘어가서 소재에 대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에서는 스톡 옵셋 모드에서 추가 스톡 없음을 선택하구요 소재에 대한 설정이 완료되었고 다음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C코드 생성 탭에서는 프로그램 번호를 할당할 수 있구요 이 탭에서 할당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포스트 프로세서로 NC코드를 생성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작업 중에 할당해도 무방합니다 작업이 완료됐으니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누르고 다음 작업인 공구 생성을 위하여 공구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여 사용할 공구를 만들겠습니다 상단 리본바의 관리 탭에 공구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창이 팝업이 됩니다 좌측 공구 라이브러리 리스트에 마이 라이브러리를 마우스 우클릭 신규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여 새로운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공구를 만들게 되면 캠 작업을 할 때마다 공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구 세팅 라이브러리에 만들어진 공구를 언제든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사용하는 공구는 라이브러리 기능을 활용하여 저장해 두면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하겠죠 이제 공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는 Endmill, Center Drill, Drill 순으로 생성하겠습니다 하단에 신규 밀링 공구 버튼을 클릭하여 클릭하시게 되면 새로운 창이 팝업이 되어 총 6가지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 탭에서는 공구의 번호를 1로 설정합니다 쿨런트에는 절사규 사용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 절삭날 탭으로 넘어갑니다 공구의 종류를 플랫밀로 설정하고 지름은 10mm 기입하여 이 탭에서의 작업은 완료되었으므로 다음 탭으로 넘어갑니다 축과 홀더, 홀더 도형 탭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탭인 이송속도 탭으로 넘어갑니다 주축 회전 속도는 1000rpm 절삭 속도는 분당 100mm로 설정한 다음에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 공구 생성을 완료합니다 Center Drill 공구를 위해서 다시 하단의 신규 밀링 공구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반 탭에서 공구 번호를 설정하는데 공구 번호는 설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음 번호인 2번으로 기입이 됩니다 그대로 사용하셔도 모방하지만 실제 장비에서 NC 코드를 사용하시려면 공구 번호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그리고 사용자마다 사용하는 번호가 다르니 그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쿨런트 옵션은 절삭유 사용을 선택하고 절삭날 탭으로 넘어갑니다 공구 종류는 Center Drill, 탭 지름은 3mm, 테이퍼 각도 90도, 지름은 3mm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지름 3mm는 꼭 지령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구를 만들 경우 공구의 이름이 CP Center Drill로 나오기 때문에 혼동을 막기 위해서 지름까지 그냥 3mm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이송속도 탭으로 이동하여 주축 회전 속도를 1000rpm, 절삭 속도를 분당 80mm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공구 생성 완료합니다 동일하게 신규 밀린 공구 버튼을 클릭하고요 전반에서 공구번호 확인하고 쿨런트 옵션을 절삭유 사용으로 설정한 다음 절삭날 탭으로 이동합니다 공구 종류는 Drill, 지름은 8mm로 설정한 다음 이송속도 탭으로 넘어갑니다 Drill 같은 경우에 수직 방향으로만 가공을 하니까요 절삭속도 입력란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축 회전 속도의 1000rpm, 플런지 이송속도의 분당 80mm를 입력한 다음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 공구 생성을 완료합니다 이로써 공구 생성 작업은 완료가 되었구요 공구 라이브러리 창의 하단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생성한 공구들로 가공 경로를 생성할텐데요 센터드릴 공정을 만들기 전에 스케치를 하나 생성해서 원의 중심에 점을 먼저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그려놓는 이유는 센터드릴 드릴 작업 시 가공 위치를 설정할 때와 내부 포켓 작업 시 진입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 점을 생성합니다 상단 리본바의 3D 모형 탭에 2D 스케치 시작 버튼을 클릭한 다음 모델의 윗면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상단 리본바 스케치 탭에 작성에 점을 클릭하고 모델의 가운데 구멍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객체 스냅이 적용되면 구멍의 중심점을 클릭한 다음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상단 리본바의 캠 탭을 클릭하고 드릴 버튼으로 공정을 생성합니다 좌측 작업 화면에 공구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창 좌측 리스트에 마이 라이브러리 생성한 폴더를 클릭한 다음 센터드릴을 클릭하고 하단의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지오메트리 탭으로 넘어가서 선택 모드를 선택된 점으로 변경한 다음에 그려둔 스케치의 점을 클릭하고요 그려둔 스케치의 점을 클릭하고요 높이 탭으로 넘어가서 절삭 시작 높이의 옵셋 값에 2mm 절삭 깊이의 옵셋 값에 3mm를 기입한 다음 좌측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각 높이의 설정 값을 변경할 때 옵셋 기입 칸에 치수를 넣어도 되지만 중앙 작업 화면에서 설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평면을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 센터드릴 작업을 생성합니다 자 다음은 드릴 작업입니다 동일하게 드릴 작업 생성 아이콘을 선택하고 드릴 공구를 선택합니다 센터드릴 작업과 같이 지오메트리 항목에선 선택 모드를 선택된 점으로 변경하고 스케치한 점을 선택합니다 높이 탭에서 절삭 깊이를 입력하고요 절삭 깊이에 마이너스 25를 입력하고 뷰를 전환하여 관통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이클 탭에서 사용할 사이클 항목 중에 심공 드릴 완전 후퇴를 선택하고 팩 깊이를 3mm로 수정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제 2D 윤곽 작업을 통해 외곽의 윤곽을 가공하겠습니다 상단 리본바에 2D 윤곽을 클릭합니다 공구는 플랫 엔드미를 선택하고 지오메트리 항목에서 가공 경로를 생성할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이때 바닥면의 프로파일을 클릭하고요 바닥면의 모서리를 클릭했기 때문에 절삭 깊이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확인을 눌러 작업을 생성하고 좌측 작업 트리에 생성된 2D 윤곽 작업 위에 마우스를 우클릭한 다음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하여 가공 경로를 확인합니다 디스플레이 탭의 하단 스톡 옵션을 체크하고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사기된 부분이 있죠 이럴 경우 윤곽 가공 공정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편집을 누릅니다 패스 항목에 복수 정상 패스를 체크하고 시뮬레이션을 확인하겠습니다 툴 패스가 추가로 생성되었지만 또 미사기 발생하죠 자 다시 한번 편집 항목으로 이동해서 절삭 피치를 이번엔 5mm로 올리겠습니다 절삭 피치는 선택한 프로파일에서 피치 값만큼 옵셋된 가공 경로를 뜻합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경로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미사기 없어졌지만 허공을 공구가 가공하는 에어컷 구간이 많이 발생하였네요 다시 윤곽 가공 공정에 편집을 누릅니다 지오메트리에서 스톡 윤곽을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다시 시뮬레이션 실행 자 이번에는 허공에서 가공을 하는 에어컷 영역 삭제됐죠 그리고 가공 시간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부 포켓 가공 경로를 생성해야겠죠 상단에 2D 밀링의 2D 포켓을 선택하고 공구 플랫 엔드밀 선택 지오메트리는 윤곽 가공과 마찬가지로 가공 영역 바닥면을 선택합니다 패스트 탭에서 남길 스톡에 체크 해제한 다음 링크 탭으로 이동하여 램프 타입 옵션은 사전 드릴로 변경하고 스케치한 점을 클릭한 뒤 하단의 확인을 누릅니다 시뮬레이션으로 과미삭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뮬레이션 확인 후 좌측 작업트리의 Setup1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전체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하여 모든 공정을 선택해서 시뮬레이션 확인을 합니다 자 이로써 모든 공정을 생성 완료했죠 이제 NC코드 생성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리본바에 툴 패스에 NC코드 생성을 클릭하구요 포스트 컨피그 하단의 포스트 프로세서 선택 다운 툴바에서 환학 퍼시앤 포스트 환학 퍼시앤 밀 이것을 선택한 후 시퀀스 넘버 생성을 아니요로 변경한 뒤 포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NC코드를 저장할 경로를 선택한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오토데스크 hsm edit라는 NC코드 뷰어 창이 팝업이 되죠 팁을 드리자면 NCS 과정형 평가의 내부 평가나 교과 과정에는 스핀들 회전 속도, 피드, 사이클링의 사용 유무와 종류 등이 주어지고 해당 내용이 채점에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위의 내용에 관해 저희가 설정한 수치가 NC코드에 어디에 표기되는지 확인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센터드릴에서는 드릴 급속 후퇴라는 옵션을 사용했었죠 그리고 높이 탭에 절사 깊이에는 마이너스 3이라고 기입했습니다 NC코드의 스무번째 줄에 보시면 절사 깊이 z-3 과 g81 스폿 드릴링 사이클이 사용되었습니다 드릴링 작업의 치수를 볼게요 사이클에는 심공 드릴 완전 후퇴 옵션을 사용하고 1의 절임량을 뜻하는 팩 깊이는 3이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높이에 절사 깊이는 마이너스 26을 기입했네요 NC코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T03 드릴 작업의 서른여섯번째 줄을 보시면 g83 팩 드릴링 사이클, 절사 깊이 z-26, 1의 절임량을 뜻하는 q값은 3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필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마지막에 한 번씩 팁으로 알려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각종 사이클의 로직에 관해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 k k k 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